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먼 과거부터 항공모함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이 운용하던 항공모함들을 보고 언젠가는 항공모함으로 대항을 누비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강대국의 상징과도 같았고 힘없는 중국은 항공모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기술, 자원, 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했죠. 또한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1분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땅은 넓어도 바다는 상대적으로 좁았던 것이죠. 이런 지리적인 영향도 중국의 해상 진출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항공모함에 대한 야심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돈이 마련된 중국 정부는 다시 항공모함 건조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을 막상 만들려고 하니 너무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이라면 무기를 사와서 뜯어보고 벗겨서 어떻게든 만들었겠지만 항공모함을 사올 수도 없었고 뜯어보라고 줄 나라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에게 접근해서 항공모함 도입을 협상했지만 중국이 다 뜯어가서 기술을 홀라당 벗겨 먹을 거라 생각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프랑스 이외의 서방권 국가들은 중국과 척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이탈리아, 영국 할 것 없이 중국에게 도움을 줄 곳이 없었죠. 그나마 비슷한 노선을 가고 있는 소련에게 항공모함 기술 이전이나 구입을 검토해보려고 했지만 중국의 그간 행적이 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956년 중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인연 문제로 분쟁을 벌였고 1969년에는 중국과 소련의 국경에 있는 우수리강의 전바오 섬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죠. 소련이 중국 좋은 일을 해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스스로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항공모함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맨땅의 헤딩보다 더한 맨땅의 다이빙 수준이었고 결국 고철로 벌이는 항공모함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배수량 16,000톤 정도의 경항공모함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고장난 데도 많아서 퇴역 절차를 밟고 있었죠. 이것은 중국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였고 1985년 이것을 잽싸게 매입해서 뜯어보았습니다. 이때 1차적으로 항공모함 기술들을 일부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련이 붕괴되어 소련의 군함들이 전부 팔려나가게 되었는데요. 소련의 키에프급 항공모함 한 척이 중국의 팔려와 항공모함 테마파크로 만들면서 내부 기술을 뜯어봤고 키에프급 이버나민 민스크가 우리나라에 팔려왔다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다시 중국에게 팔려갑니다. 이 사건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척의 항공모함이 중국으로 흘러갔고 항공모함 기반 기술을 갈고 닦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공모함을 잘 뜯어본다 한들 항공모함을 직접 만드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고 여전히 중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행운이 또 찾아옵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땅에 소련의 항공모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던 것이었죠. 니콜라이프 조선소에는 제작이 중단된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붕괴되기 직전에도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소련은 자존심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하고자 쿠준의 촛불급 입원함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발약의호였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소련에게는 독이 된 발약의호였지만 중국에겐 꿀단지 그 자체였는데요. 우크라이나는 70% 정도 만들어진 발약의호를 완성시킬 수도 없었고 완성시킨다고 해도 운용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그냥 녹슬어가는 채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면서 이를 빼우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해상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유령 회사를 설립해 발약의호를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흑해에 있던 발약의호는 지중해, 대서양에 지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중국의 달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해상 카지노를 만든다는 건 당연히 다 뻥이었고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으로 변모를 시작했죠. 그렇게 2000년대에 들어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닌 70% 정도 만들어진 항공모함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그나마 수월했고 2012년 9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취역했습니다. 랴오닝호는 전장이 304.5m에 만제 배수량이 67,500톤에 달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60km까지 나갑니다. 무장은 HQ-10 대공미사일 3개 CIWS 근접방어체계 3개 대잠 로켓 발사관이 2개 있죠. 함재기는 이론적으로 40기까지 실을 수 있고 19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합니다. 작전 가능 시간은 45일이죠. 랴오닝호의 스펙을 그냥 설명해보면 크게 와닿지 않으니 미국의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랴오닝호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바로 J-15인데 총 26개의 J-15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J-15는 러시아의 함재기인 수호의 33의 복제품인데요. 두 개의 외형을 동시에 놓고 보면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같을 뿐 안의 구성품은 거의 다 중국산입니다. J-15는 최고 속도가 무려 마하 2.46이며 작전 반경은 800km 가량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약 120km인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했죠. 즉 랴오닝호는 920km 정도의 타격 범위를 갖는데 서해상에 랴오닝호가 돌아다닌다면 서해의 대부분이 랴오닝함의 작전 반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함정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기 힘들어집니다. 리미츠급과 비교해보자면 리미츠급의 함재기 FA-18EF 슈퍼우넷은 작전 반경이 1000km가 훌쩍 넘어갑니다. 사정거리 부분에서 비교가 되지 않죠. 또한 기동성, 장착되는 무장의 종류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리고 랴오닝호에는 스키점프대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조기경보기를 띄우기에 성능이 모자랍니다. 미국의 리미츠급에는 E2C 조기경보기를 운용하는 데 반해 중국은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둘 다 레이더만 달려있으면 됐지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다릅니다. 먼저 레이더의 탐지 면적도 차이가 심합니다. 훨씬 크기가 큰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고 레이더를 제작하는 기수도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승 고도도 문제입니다. 조기경보 헬기는 기껏해야 3km 고도로 올라가지만 E2C는 10km 고도까지 쉽게 올라가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범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동성입니다. 조기경보기는 먼 해역을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면서 레이더 탐지 면적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빠르지도 않고 멀리 나갈 수도 없죠. E2C는 작전 시간이 8시간 정도인데 반해 조기경보 헬기는 겨우 3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만 미국의 항공모함과 작전성을 비교해본다면 압도적으로 차이 나죠. 또한 중국의 함재기인 J15를 26기 탑재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이 나 이만큼 탑재한다고 말해도 그 사실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수집다는 사진들로 라우닝함에 있는 함재기들을 분석해본 결과 함재기 번호 100번부터 123번까지 함재기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 중 110번은 아직 관찰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최소 23개의 함재기가 탑재 가능하고 110번이 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24개의 함재기를 탑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4개의 J15를 실었을 때 조기경보액이, 수송액이 등 다른 항공기를 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수축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미츠급은 꽉꽉 우겨넣으면 90기까지 탑재가 가능한데 60기 이상의 FA-18EF 슈퍼원에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조기경보기도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두세 배 정도 차이 나는 함재기 탑재량을 보여줍니다. 또 스키점프대도 하나의 키포인트인데 스키점프대가 있는 항공모함은 스키점프대로만 전투기를 이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줄을 서서 천천히 출격해야 하는데 리미츠급은 4개의 사출기를 통해 분당 12개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랴오닝호는 이것의 30% 수준인 분당 3, 4개 정도만 출격이 가능하다고 하죠. 사실 이것도 많이 쳐준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리미츠급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랴오닝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없는 상태이며 중국의 항공기들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도록 랴오닝호가 도와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은 랴오닝호를 통해 강력한 해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랴오닝호를 통해 항공모함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항공모함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2030년까지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랴오닝호가 1번 전단이 될 것이고 이보다 개선된 산둥호가 2번 전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한 척을 더 건조해서 2030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전단에는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을 합해 8척에서 10척의 함정이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제7함대와 같은 대규모 전단에 비해 정말 초라하긴 하지만 이 정도 전력도 3개의 전단만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의 전단과 3개의 전단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항상 작전 중인 항공모함 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3개의 전단이 있으면 한 척의 항공모함은 작전을 하고 있고 한 척은 훈련과 같은 작업, 한 척은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척이 중국 바다를 돌아다니는 것이고 유사시 세척의 항공모함이 투입되는 것이니 정말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런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여 남중국해의 분쟁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이고 차후에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첫 항공모함, 라우닝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